배우 구혜선이 한국미술협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.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술계가 반대한다는 우려와 달리 저는 미술계가 선정한 한국미술협회 홍보대사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논쟁들이 활발해져서 역으로 대중의 삶에 미술이 조금 더 가까이 스며들었길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작품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. 최근 미술작품에 대해 혹병을 받았을 때도 제가 스타인 건 그림 그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미술계가 반대하는 것도 제가 그림 그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.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라며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구혜선은 현재 연기활동 외에 화가, 작곡가, 영화감독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입니다.